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저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제 마이너스 났었는데 오늘도 반등이 강하지가 않고 9만원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장중에도 여러 번 문의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10만원 다시 가겠느냐 널 돌파 하겠느냐 9만원 넘어서 여러분 문의 주신 부분들 종합해서 브리핑 해 드리구요 향후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첫번째 두산 로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슈 세번째 차트 자 4번째는 최근에 논란이 뜨거운 공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좀 지켜보죠 어떤 이슈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 몇가지 그림이 나오죠 하이파워 메스터피스 에이자엘 엣지 공통되는 키워드 찾으셨나요 여러분 그림에서 벌써 보이죠 협동 로봇입니다 로봇에 여러가지가 있죠 군용 로봇 산업 로봇 두산 로봇은 협동 로봇 넘버원 기업입니다 타티어죠 국내에서 상장할 때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이슈가 많았죠 보시면은 실탄 4천억 어디에 쓰겠냐 상장자금 대부분 미래의 방점 미래에 투자겠다 내년 흑자전환 가능하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적자였어요 계속 근데 흑자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어떤 이유로 흑자가 됐을까 그러면 지금 이게 바닥일 수도 있겠다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짜만으로 가는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포함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대감 특히 시민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죠 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어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유상증자 자금 사용내역입니다 4,160억 중에 무려 70% 2,850억 AMR 자율이동 로봇 AI 인공지능 기업에 투자하겠다 왜 이렇게 강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제 영상의 키포인트에요 하나 로봇틱스 사진이 나오는데 대기업이 로봇에 진출한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내 기업을 분리해서 나갔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봇틱스 지분 콜옵션까지 감안한 거의 60%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네믹스란 세계적인 로봇 기업을 80% 지분을 사들였어요 현대차도 그 다음에 SC로보틱스와 로보틱스 지분 투자했고 LG전자 HD 현대는 하나처럼 사내 기업을 분리시켰습니다 두가지 방법 처음에는 뭐죠 스피너프 쪽에 나가는 겁니다 두번째는 뭡니까 M&A죠 삼성과 현대가 택한 방법 두산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800억 베팅해서 기업 인수하겠다 왜 그래야 되는지 다음을 보시면 압니다 국내에서 넘보은 기업은 맞는데 전세계로 따지면은 좀 초라합니다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마켓시어가 무저 40%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나머지는 도토리 키재기 실제로 순위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협동로봇 순위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로봇이 1등이고 두산은 3이고 그 다음은 뉴로메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문한 개구리죠 그래서 두산에서 강력하게 베팅을 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는데 협동로봇이 협동로봇 공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림 나오는거 생산규모도 늘어나고 제품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동화 시설을 갖췄는데 한 개당 제작 기간이 60분에서 37분으로 감소했고 효율성은 38% 늘어났다 그 다음에 가동률도 나옵니다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60, 70%였던 공장 가격률이 80까지 늘어났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이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자 이거 그림 나오죠 동영상 나오죠 협동로봇 이 제품 하나를 팔게 되면 3천만 원인데 솔루션을 넣게 되면 1억이에요 솔루션 비중이 현재 15%였는데 3년 내 3, 40%까지 늘린다 이거 무슨 얘기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협동로봇 제품 하나하나 파는 데는 3천만 원 근데 여기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1억입니다 3배가 뛰어요 3배 이상이 근데 이게 제품군이 이제 W 이상 늘어납니다 조만간 그러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겠죠? 이걸 어디에 쓰겠다? 당연히 이것도 M&A 쓸 겁니다 왜냐하면 2,800억과 좀 모자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급격하게 살아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산이 결국에는 결정을 내립니다 1월달에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800억 베팅할 기업은 찾았습니다 1,2,3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1조 3자 배정 증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M&A 자금 만드는 거죠 자 1번은 뭐죠? 바로 뉴러메카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영상에서 공개 다 못합니다 그리고 3자 배정 일정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일정 내년 연초 주가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배너에 저 번호가 보이시죠? 010-3158-857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두산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일정이죠? 2,800억 M&A 할 기업들 일정 그 다음에 3자 배정 유상 증자 관련 일정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게 되면 일정 이런 일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두산 로봇 두 번째 뉴러메카 나머지 3개 4개 기업 있죠? 이거 매매 타점 잡을 수 있어요 특히 두산은 1월 달에 3자 배정 증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미리 미리 받아 두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볼까요? 오늘 좀 지지부진한 모습 많이 빠지진 않는데 IPO 종목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IPO 종목은 기존 종목과 다른 게 뭐죠? 자 기존 매물이 없고 신용 매물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걱정되는 건 뭐죠? 일단 보호 예수 얼마 전에 보호 예수 34만 주 때문에 빠졌죠? 6일 날인가요? 두 번째 미리 산 사람들 저가 매수한 물량 세 번째는 패시브 머니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특례 편입이 됐어요 코스피 200에 그죠?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잖아요 일단 편입이 됐다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거 뭐냐면은 펀드들은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패시브 펀드들은 코스피 200만큼 수익이 나야 돼요 무조건 펀드 매니저가 그 이상 나오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어떤 종목은 편입을 못 시켜서 이 종목이 유독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 200 지수를 못 따라갔다 자 이거를 트래킹 에러라고 합니다 트래킹 에러가 나잖아요? 펀드 매니저 모가지 날아갑니다 무조건 편입을 해야 돼요 이 물량이 들어올 겁니다 아직 두산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두산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서 시청이 엄청나게 커진다?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번 에코프로 머티러지가 먼저 됐죠? 그러면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겠죠? 그럼 IPO 종목들 우려할 건 뭐냐? 보호 예수 그 다음에 미리 산 저가 매수 세 번째는 패시브 자금입니다 패시브 매물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IPO 종목들이 다른 종목보다 매매하게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매 스킬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PB점에서 12년 근무하면서 이거 여기 지점에서 5천억 정도 관리가 됐는데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관리하려면 수많은 IPO 종목들을 매매를 해봤거든요 이 매매 스킬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거 매매하려면 무조건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차트 자체가 여기가 67,100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뚫으니 많이 말이 많았는데 제가 분명히 과거 영상에서 뚫는다 그랬는데 뚫고 올라왔잖아요 원형 바닥은 뚫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거기다가 IPO 종목이고 기존 매물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 1월 달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두 가지나 있어요 근데 이거 일직선으로 안 가겠죠 여러분 주식은 그렇게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어마어마한 변덕성을 보이면서 갈 겁니다 이거 여기에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조금 잠잠해졌죠 거래가 여기서 1라운드 매집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될 겁니다 1월 달 일정 때문에 대응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민수가 여러분 털리지 마시라고 물량 꼭꼭 갖고 계시라고 리포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투자 전략, 매도 전략 내년에 M&A 준비 중인 로봇 주둔 엠바고입니다 이거 투자 전략에 IPO 종목 매매 스킬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월 일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 이거 다른 종목에도 적용됩니다 빨리 받으셔서 내년 1월에 들어올 IPO 종목에도 적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화번호 010-3158-8575로 구독해 주시고요 이건 리포트니까 두산하고 R로 보내주세요 아까 그냥 두산은 뭐였습니까? 일정이 없고 이건 리포트니까 R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운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들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모 만들기 프로젝트라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두산 로봇 매매 사인을 드릴 텐데 1월 달 되면 어떻게 될까요? 뉴로메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종목 매매 타이밍도 잡아드립니다 굉장히 바빠지겠죠? 대신 제가 급등주를 한 두세 개 드릴 겁니다 이거는 100%에서 500% 가는 종목 중장기성 종목에 천천히 갖고 가시라고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이거는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구도, 두산, T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500명 입장되면 바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여러분 논란이 가장 뜨거운 게 아무래도 2차전지하고 공무에도 이런 문제들인데 먼저 공무에도 볼까요? 불법 공무에도를 했습니다 글로벌 아이비들이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 외에도 공무에도 했는데 얘네들이 공무에도 한 종목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채워 넣어야 돼요 쇼코버가 들어갑니다 갑자기 쇼코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반응을 보이겠죠 쇼코버 물량이 들어가면 그거는 에코프로로 보시면 압니다 이거 여름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때 분기 실적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랐습니다 왜?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70에서 80만원 때 공무에도였어요 빠질 거라고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다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돼요? 쇼코버 해야죠 채워 넣어야 됩니다 순실나니까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급해졌죠 못 샀던 애들은 스키즈 쥐어 짜듯이 막 삽니다 시장가로 그래서 시총이 17조나 되는 기업이 한 달 만에 무려 300%가 올라요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쇼코버 끝났잖아요 바로 폭락 나옵니다 이거는 개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온매도 종목 리포트 저의 지인 중에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쇼코버 대응 매도 전략 이런 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죠 저 같은 PB 출신들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쇼코버 진행 중인 종목들 있죠 이거 무조건 위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저는 급나갈 테니까 아니면 아직 안 하는 종목들은 밑에 샀다가 쇼코버 들어올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종목별로 딱 정리를 했어요 제가 8호 7호로 구독해 주시고 공매도로 보내주세요 구독 공매도 그럼 제가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2차전지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IBD들이 가장 공매도를 많이 한 섹터가 2차전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추진 중인 곳 36% 매출 잡히는 곳 20% 발표 직구 대주주 주식 매도 무늬만 2차전지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무늬만 2차전지 금감원도 경고했습니다 개인도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공매도를 했는데 당연히 쇼코버가 들어오겠죠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실체가 없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폭락입니다 아까 에코프로 빠지는 거 보셨죠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2차전지는 실적 나오는 겨우 안 나오는 겨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얘는 일정까지 담았습니다 자 이거 공매도랑 같이 받으시면 돼요 공매도 그 다음에 2차 앞에 꼭 구독 붙이셔서 구독 공매도 구독 2차 보내주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대응하기 힘들다 그러시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박민수가 다 도와드립니다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아직 갈 길 멉니다 여러분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두산 리포트 두산 텔레그램 급등주 2세계 500명 입장 앞서 있다고 그랬죠 세번째 공매도랑 2차 그것도 받아가시고 앞에 항상 구독 붙이셔서 구독 두산 R 구독 두산 T 구독 공매도 2차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일정만 궁금하실 분들 두가지 일정 M&A 일정과 부상증자 일정 구독하고 두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158 857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시작한 서비스가 있죠 오늘의 급등주 8시 정각에 제가 문자로 종목을 두세계 드립니다 매일 이거는 종목 앞에 구독 붙이셔서 구독 종목하고 배너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8시에 서비스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네트워크 유튜브 찍는데 제가 정보 회의거든요 이거 원래 유료 회원님들 영상인데 특별히 선착순 100명한테 링크랑 비번 드립니다 영상 보시면 이 퀄러티하고 정보력이 엄청납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거는 우독하고 VIP라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링크랑 비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료가 잘 안 들어온 분들은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텔레그램은 급등조 두세 개 나가고 500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랑 2차 리포트콕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종목은 8시에 나가는 급등조 서비스 그 다음에 VIP는 유료 회원님들 영상 링크랑 비번 드린다 그랬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분이 해주신지 모르니까 박민수한테 문자 인증도 해주세요 좋아요 문자 인증 구독 했습니다 문자 인증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